두누 뭐해? 뭘 던지는 거야? 뭘 던지는 거예요? 뭘 던지는 거예요? 차 지나갔지? 네? 차!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야옹이 있나 가봐 준혜야 야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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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한 마리 안 보여 한 마리 저기 나무 위에 앉아있네 나무 위에 앉아있네 응? 나무 위에 앉아있네 응? 이쪽이 고양이인 거 아니에요? 이쪽이 고양이야? 안 했었거든요 응 나무 위에 앉아있네 준호 어디 가? 어린이집 어린이집 가? 어린이집 잘 갔다 와요 응 누나 누나도 출근했겠다 그치? 응 거기 이제 아무도 안 살아 네? 이제 아무도 안 살아 옆집에 옆집에 어 옆집에 아무도 안 살아 준호야 어린이집 차 온다 잘 갔다 와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